명당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산에 있는 명당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변산에 산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쳐 있는 큰 산의 골짜기에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항공 지도를 보면 이게 변산인데요. 이곳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수지가 생기는 바람에 수몰이 돼서 알아보기가 힘든데 다른 부분은 이렇게 큰 물길이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곳이 아닌가 싶은데 수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빙 둘러져 있으면서 물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이게 혈자리거든요. 변산은 산 전체가 명당이라고 해서 죽어서는 변산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 전체가 명당이라고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안, 변산, 개암동, 맹호, 출림형, 장호, 심년, 발, 신자, 신년, 다출, 갑자, 신년, 백자, 천손, 부, 만석, 귀즉, 장상, 야라 되어 있습니다. 부안의 변산인데요. 글씨가 조금 이렇게 명확치가 않아서 관암동, 개암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암동으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사나운 호랑이가 산 속에서 나오는 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장례를 치른 후 10년에 이제 자손들이 번창하여 많이 배출이 되는데 백자천손 자손이 번창하고 부유하면 만석군이 되고 귀하면 장상이 된다 라는 명당입니다. 조선 중기 이제 허균이 이쪽을 많이 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광해군의 명을 받아서 이쪽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쪽을 천도를 하려고 했죠. 뭐 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비옥한 옥토가 있어서 그러기도 했지만은 무슨 별난이 터지면 중국으로 도망가기가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해서 이제 뭐 이쪽으로 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이쪽 보면 이제 새만금 보면 이제 개화도가 있는데 화자는 중화를 말하는 화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화하면 중국과 이어져 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산은 항상 그 중국과 통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많이 유입이 돼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두승산 영주산에 가보면 정상에 망화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또 중국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이제 망화대가 있거든요. 중국 대륙과 참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중국 역사를 보면은 한반도 지명이 나오는 게 영주, 봉내, 방장 이 지명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더 이상 중국 역사에서 한반도 지명이 나오는 곳은 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변산은 말 그대로 지형이 봉내산, 숙봉자 봉내산 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안변산, 개암동, 맹호출리명, 장우신년, 발신자, 진년다출, 갑자진년, 백자천손, 부, 만석, 귀즉, 장상, 야라 아무튼 뭐 되게 변산하면 뭐 관광 명소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바닷가도 아름답고 산세도 좋고 고찰도 있고 되게 좋은 지역인데 이렇게 명당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